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도 코스피는 박스피 안에 갇혀 있을 거라고 하고 종목 장세는 더욱더 짙어질 거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산 투자, 특히나 포트폴리오 안에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미리 담아두는 게 중요할 텐데요. 분산 투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수범 ETF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종목 상담과 공략주로 여러분 든든하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드리는 이수범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현답의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이수범 ETF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포트 상에서 가장 수익률 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일단 하락장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심화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단기 반등장을 기다리면서 잡아야 될 종목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어떤 거 있는지 잠시 뒤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센스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무거운 것 같아서 저도 지난주 그 말이 생각나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힘든 장일수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든든하게 시장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의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숙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토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범의 주문연답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범의 주문연답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와 가장 강한 업종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의 빅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픽 넘버 원. 인도네시아 팝유 수출 중단 관련 주 급등. 넘버 2.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유효성 확인 향후 전망은?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상당히 큰일 났습니다. 제가 과자, 라면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세계 최대 팝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팝유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해서 밥상 물가 상승에 아주 기름을 들이붓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움직임 짚어봐야 되겠죠.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국산 백신 상용화에 가장 다가서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지금 도출해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들에게 제가 좀 대인 게 많아서 저는 지금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팝유 수출이 중단된다는 뉴스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장 초반부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도드라진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팝유 시장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생산량 비중이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일 또 다시 물가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날 정확하게 발표를 보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 수출을 28일부터 추후 고지할 때까지 금지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추후 고지할 때가 과연 언젠가라는 부분 때문에 정말 불확실성으로 다시 또 휩싸이게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제이식케미칼이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이식케미칼이 왜 관련주냐면 바이오 디젤 주 원료 중 하나가 이제 팝유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 제대로 좀 엮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이식케미칼 같은 경우가 오늘 바로 상한가를 직행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굉장히 크게 올랐죠. 시가총이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역시나 테마주답게 굉장히 크게 좋은 시점에서 하여튼 좋은 차트였네요. 좋은 차트에서 상한가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좀 실질적인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샘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샘표도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가치투자 종목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샘표 같은 경우 또 보게 되시면 시가총액 1,5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3,400억에 영업이익 200억 정도가 나왔었고 조금 더 영업이익이 좀 호전되는 부분이 봤을 때에는 20년도에 한 400억 정도까지도 영업이익이 나왔었네요. 따라서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렇죠. 단기 순위 230억에서 350억 정도 사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PER 수치를 대입을 해보더라도 5배에서 많게는 7배, 8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또 크게 올라버리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거의 임박하는 27%의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증권사 레포트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정밀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화학, 우리 보통 지금까지 우하향했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화학주에서 많이 나왔는데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레포트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인도네시아 파묘 수출 중단에 따른 수혜 분석에 따라서 강세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왔고요. 하이투자증권 쪽으로 좀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파묘 수출 중단에 따라서 주요 제품 중 하나인 에피클로로 히드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렇게 대용주임에도 불구하고 5% 넘는 상승세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마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벌써 한 30% 정도 오르는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추가 상승 좀 나왔다가 하락세로 바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뛰어드는 건 당연히 무리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샘표 정도는 나중에 혹시나 다시 눌릴 때 재구간 눌릴 때에 다시 한번 또 공략해보는 것도 방법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JC케미칼보다는 샘표 쪽으로 좀 방향을 잡되 만약에 잡고 싶으시다면 추후에 눌림목 좀 한동안 좀 줄 때 그때 이후에 다시 공략하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팝류 사태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실적적으로 샘표에서 실적 성장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분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보게 되시면 코로나19 백신 3상 결과를 확보했다는 소식 때문에 많이 오늘 한 2.3% 정도 올랐네요. 사실 오늘 하락장이 아니었다면 한 5% 이상 상승률이 나왔겠지만 역시나 또 시장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장중 크게 급등을 했었다가 다시 눌림목을 주면서 2.7% 현재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에서 백신 관련해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던 종목이었고요. GBP510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빌게이치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임상 개발을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죠. 대조약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따와서 이거보다도 여기가 효과가 좋다면 이거는 임상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비교 임상적으로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필리핀 등에서 한 4천 명 정도 되는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지금 나온 화이자라든가 이런 약물에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도 효과가 괜찮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향후에 다시 수출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한 1, 2년 전에 예상했었던 그런 매출액 5천억 1조 사이즈까지 나오기에는 지금 당장으로는 사실 조금 쉽지는 안하다. 특히나 이제 1조 정도는 너무 맥시멈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치를 낮출 필요는 있겠다. 눈높이를 낮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통과가 되게 된다면 국내에서 백신주에서는 유일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첫 번째 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실적 지표로 좀 봤을 때에는 많이 수치가 낮아지긴 했습니다. 증권사 많이 낮춰졌네요.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올해 매출액 1조 2천억에 영업이 5,800억 정도. 사실 이전만 하더라도 거의 1조 사이즈가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5,800억, 6,900억까지 많이 낮춰졌네요.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수치들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역시나 주가가 사실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순위 5천억 정도를 잡게 됐을 때에도 PR 수치가 약 20배 정도 됩니다. 20배. 20배 정도면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치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CMO, CDMO 이후에 과연 유의미한 또 이런 쪽을 또 수주가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또 시장에서 또 불확실성으로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한 13만 원까지 주가가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 29만 원, 30만 원 갔을 때만 하더라도 50만 원 간다, 45만 원 간다. 증권사 레포트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새 레포트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레포트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봐도 그렇게 비싼 가격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물려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없이 손절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들고 가는 방향으로 추후에 얼마나 매출액이 찍히는지 신규 백신에서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빅 이슈 두 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은 팜류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식용유라고 해서 먹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대로 화학주에서도 또 쓰이게 되고 화장품의 원료 안에서도 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지금 이 팜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종목들의 실적에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과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일단 국산 백신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대인 게 워낙에 많아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오름세 나온다고 해서 뭐 이거 어떡하지? 라고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적이 어느 정도가 뒷받침이 되는지 좀 보고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빅 이슈 두 개 같이 점검해 보셨고요. 지금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값,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의 공략주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장세에서는 정말 오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미리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두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말만 들으면 또 어려운데 그래도 공략주가 있다며 한결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의 공략주들 어떤 상황인지 함께 화면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범의 픽 공략주 수익률 탑5 오, 왕관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수익률 50%를 넘기면서 수익률 1위 종목에 등극했습니다. 올해 설비 증설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전망들 힘을 얻고 있는데요.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의 화학도 무시할 수 없죠. 남의 화학 46%대 수익률로 코스모 신소재와 함께 우리 계좌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넥스틴 대동 파워로직스도 1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종목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자, 동진 세미캠과 에코마케팅 바로 목표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글로벌 텍스프리, 제주 반도체가 현재 시세 분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의 공략주들 현재 상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바로 직전 화면에서 보셨던 에코마케팅인데요. 에코마케팅이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개해드린 당일에 바로 목표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4월 11일에 태경산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경산업도 같이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에코마케팅과 태경산업 한 번 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실적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또 그 부분으로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만약에 진입하게 된다면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차트 모양에서 좀 진입할 것을 추천을 좀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이 패턴이어야 됩니다. 이 패턴.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시면 무조건 급등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강한 횡보 과정을 갖추면서 충분하게 거래량을 흡수해줄 때 이때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 특히나 이때 또 단기 모멘텀 하나가 정확하게 잘 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제가 이제 진입하는 게 괜찮다라는 말씀 지난주 금요일날 정확하게 좀 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날 이렇게 됐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장대항보 하나가 확 올라오면서 바로 목표 수인을 달성을 해버리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진입하실 때 대다수가 오늘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꼭지점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10% 하라, 20% 손실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진입할 때 이게 너무나 대장주여서 정말 이게 금방 또 꺼져갈 테마인데 그런 종목들을 진입하실 게 아니라 아직 조금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그렇지만 앞으로 좀 관심을 좀 받게 되면 주가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좀 진입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6.2%까지 장중에 상승을 하면서 목표 수인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셔도 역시나 외국인 기관이 잔뜩잔뜩 매수해주는 모습들 많이 보이시죠.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짚어드렸는데 오늘도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차트를 제가 오늘 딱 봤을 때에는 밑골이 달고 살짝 올라오거든요. 오늘 하락장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하락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골 달고 조금 올라와 주고 있다. 이건 사실 고무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매수주체가 오늘도 붙어주고 있는 모습은 연출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경산업. 여러분 이거 조용한 종목들 제가 차라리 제 추천주 중에서 조용한 종목들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 태경산업은 말씀드렸죠. 시장상은 전혀 무관할 것이다. 무관하게 상승장이어도 안 올라가고 하락장이어도 안 올라가고 똑같이 그냥 본인 갈 길 가는 이런 루트를 밟아서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어때요? 오늘도 보더라도 그냥 오늘 엄청난 급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빨간색 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그냥 이제 본인의 이게 기관 외국인이 없는 기관 외국인이 주체가 아닌 종목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패턴인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또 단체로 붙고 있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실적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관심들이 굉장히 많다. 많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기업 분석 보시더라도 어때요? 실적이 21년도에 20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3배 이상 3배 가까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22년도 이거 지금 연간 컨센서스 없는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증권사가 관심이 없다. 증권사가 살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22년도도 21년도와 비슷한 실적이 유지되거나 제 예상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업이익이 한 480억 정도까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이런 실적주들은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듬뿍 좀 담아놔야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막 팍팍팍팍 5%, 10%, 15%씩 막 띄우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서서히 저가권에서 매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주가를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최고점을 다시 기록을 하게 되죠. 주가가 더 갈 여지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차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시 저점에서 서서히 서서히 모아나가시는 전략 오늘 같은 하락장 걱정하실 거 없고 단기 반등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등장을 기대하고 지금부터 향후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 그 종목들을 지금 비중 5%씩 서서히 서서히 모아나가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오늘 하락장이라고 해서 아휴 망했다 오늘 뭐 계좌 보지 말아야지 주식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이때 더 공부를 열심히 해두셔야 향후에 주도주 섹터가 어디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시고 매집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도 태경산업 그리고 에코마케팅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남의화,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아 니가 아무리 내려봐라 내가 안 올라가나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이수범의 공략주들 현재 상황 좀 점검해 보셨습니다. 자 에코마케팅 오늘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태경산업도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아주 잘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에코마케팅 또 태경산업 관련한 이런 종목들 추가적인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이수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범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무거운 발걸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은 2%가 넘는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사료 6개 수산 정도만 좀 상승세가 포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료 비료 관련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만 사실 상승세가 좀 도드라지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중소형주 테마 위주에서 좀 상승세가 좀 나왔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대형에서도 상승세가 좀 도드라지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좀 되기 시작할 거고요. 제가 이따가 이제 추천드릴 종목도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미국 연준에서 0.75%에 대한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미국 연준이 0.75% 인상 안 한다. 또 이런 발표가 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5%가 되든 0.75%가 되든 그거는 이제 추후에 금리 인상 강도를 좀 높이고 낮추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0.5다 0.75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에서 계속 이제 금리는 인상할 수밖에 없다. 왜? 물가 인상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그냥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어떠냐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했던 초반에는 미국 증시 그리고 관련된 증시가 잠깐 타격을 받긴 했지만 결국은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를 많이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주요 기업들,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애플, 이런 것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실적 정말 박살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좀 불안감이 휩싸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메타라는 종목이 좀 있겠죠. 그래서 메타가 혹시나 실적이 너무나 안 좋게 나와서 넷플릭스와 같이 뭐 20%, 30% 이렇게 주가 하락이 좀 나오게 된다면 나스닥 지수 대다수, 그렇죠. 다우, 나스닥 뭐 할 것 없이 동반된 시장 투매 심리를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악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현기차 그리고 삼성전기, 엘지노텍 등이 이제 실적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현기차를 좀 주목을 좀 해보셔야겠죠. 자동차 쪽은 실적이 이번에는 조금 다소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혹시나 급락이 나오는지 혹은 반등세가 나오는지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다. 그래서 이제 상승세가 좀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락세가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염두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를 보면서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현기차에 대한 지금 실적 발표 좀 기다려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몇 차례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엘지노텍과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 발표도 기다려보면서 향후에 주도주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은 실적을 보고 대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 거 혼자서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 신청 남겨주고 계셔서 바로바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고민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8263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만도 들고 계시네요. 만도 5만 7천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35%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만도 지금 현재가가 5만 3천 2백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바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뭐 오늘 현대기아차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 그런데 자동차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 만도가 뭐 1분기의 실적 저점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약간의 손실 보고 계신 상황인데 과연 이게 만회가 가능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만도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만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기차를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통 이제 만도 종목을 많이 들고 계신 부분들 제가 많이 봤었고요. 작년도 이제 실적은 6조 천억 정도에 영업이 2,300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조금 더 개선된다라는 지금 기대감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3천억 정도까지 증진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쪽은 분기별 실적 보고서 사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거나 혹은 내년도 실적까지도 다 감안하고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한다면 올해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선반영을 하지 않고 내년까지도 실적을 보고서 주가를 띄우겠다라는 공감대가 더 형성이 되었다면 내년도에 폭등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올해 내년까지는 그래도 관심을 최우선적으로 두셔야 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중소형 매집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크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종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만도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 PR 수치가 한 11배 정도 됩니다. 지금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7배, 5배 정도도 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조금 더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역시나 실적이 이렇게 우수하기 때문에 내가 실적이 우수하니까 사실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만도는 지금 그나마 이제 좀 악재라고 한다면 이제 물적 분할 좀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예전에도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주가 조정 폭이 좀 있었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3월달까지 주가가 이제 크게 빠졌던 주 배경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시황을 보면 21년도 이제 8월달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작년도네요. 작년도. 아직도 이게 지금 불확실성으로 좀 쌓여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물적 분할 실망감을 지금 실적으로 돌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언급이 되면서 그때에도 이제 좀 관련된 논의가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잘 소화하면서 오히려 좀 성장 쪽에 더 무게를 두는 투자자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현재 이제 포지션으로 봤을 때에도 외국인 기관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좀 유의미하게 좀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은 대다수가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많이들 사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에서 유의미한 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향후에도 이쪽에서 괜찮은 또 수급 여건이 좀 마련이 될 수가 있고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좀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호재를 좀 잘 기다려볼 만한 그런 종목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투자 관점에서만 사실 좀 유효해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더 보시되 만약에 내가 좀 그래도 다른 종목을 또 사고 싶고 현금 여력이 너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그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만도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은 종목인데 만약에 조금 마음이 급하신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도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지금 노란 톡으로 들어와 있네요. 자, 다음 상담. SK바이오사이언스 13만 5천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8%로 담아두셨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현재가가 13만 2천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수급을 좀 보게 되시면 외국인과 기관에서 엄청나게 대규모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단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좀 있겠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 수급인 여건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또 새로운 호재 소식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여기서 이제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공급 소식이 얼마나 들릴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과 매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메리트는 없습니다. 사실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 메리트는 없어요. 제가 지금 왜 차트와 이 수급적인 여건을 설명을 드리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업 가치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현재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진입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상 그래도 한 15만 원대의 주가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시장 여건도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반드시 추후에 1주든 2주든 그 사이에 다시 재반영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한 15만 원대 주가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정리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매출, 필리핀이든 베트납이든 이런 데 수출하는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은 우리 아직 불확실성이죠. 100% 완료가 된 거 아니죠. 국내 정부만 사준 거예요. 왜? 국내에서 1호, 바이오 백신이 나왔는데 이걸 국내에서 안 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때 천만 회분인가, 이천만 회분인가 그때 매수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났는데 그 부분 때문에 매수를 했겠지만 해외 정부들은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단기 모멘텀으로 15만 원 선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 주가 그 정도로 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뭐 국산 백신 나온다고 하면 너무 기분 좋지만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뭐 백신이 해외로 수출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야 더 큰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불확실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을 해본다면 주가 15만 원 선이 왔을 때 그때 좀 이익 실현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함께 체크해 봤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119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카카오 들고 계시네요. 카카오 10만 5,91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25%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자, 일단은 단위가 좀 이런 거 보니까 많이 좀 비중 더 넣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카카오 지금 현재가 9만 2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 정부 들어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이제는 플랫폼 규제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19 수혜가 이제는 사라진다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 손 씨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카카오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어쨌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주봉, 월봉상 너무나 크게 올랐었던 종목들 이제 고점에서 잡는 게 굉장히 두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크게 급등하고 꾸준하게 쭉 이어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 1, 2년 사이에 4배, 5배 정도까지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좀 피하시는 것이 초보 투자자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어때요? 쭉 급등했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비싸다, 싸다 이것을 논의하기가 애매합니다. 좀 애매한 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에도 단기 순위, 꾸준하게 연평균 20%씩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빅테크 기업인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걸 감안했을 때에도 아직도 PER 수치가 약 40배 머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장에서는 고성장주, 그리고 고PER, 고 멀티플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급락해버리게 하는 그런 형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성장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대다수의 회사들도 앞으로 상장하겠죠. 상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시에 상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지분법에 대해서 또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중상장이라는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 워낙에 많이 지금 안 좋게 보는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사실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지주사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라 이런 자회사들의 주가를 보게 되시면 카카오가 왜 흘러내리고 있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페이만 하더라도 어때요? 지금 주몽상으로 보게 되시면 고점 찍어서 솔직히 계속 빠지고 있죠. 좋은 주가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너무나 높게 상장해버렸던 종목 카카오 입장에서는 많은 현금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 자회사들이 좋은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주가 하락에 여지가 좀 있겠죠. 카뱅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상장한 이후로 계속 거의 다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카오 역시 주가가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 10만 5천 원 정도 되시죠. 지금 매수가가 10만 5천 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볼 만할 것 같아요. 이번 이 부분까지는 기다려볼 만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나 코스피가 2,600이 깨지고 코스닥이 900포인트 깨지고 850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도 카카오의 하락이 좀 도드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정도에서 비중이 좀 크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한 1, 2년 이상 장기 투자하실 게 아니라면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좀 청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장기 투자하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내가 2년 이상 장기 투자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내가 자신이 없는데 그 안에 수익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처분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내 투자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사실 매도 혹은 홀딩 이 부분도 투자 의견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카카오 일단 장기로 들고 가실 마음만 준비돼 있다고 하면 뭐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런 마음이 아직 들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매수가까지 왔을 때 그때 좀 비중을 덜어내시거나 아니면 전량 청산하는 방법 추천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톤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수범 전문가의 노란톤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3774님이 보내주셨어요. E&D 들고 계시네요. E&D 27,500원에 30% 비중으로 담아두고 계신데요. E&D 지금 현재가는 27,0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E&D도 넓게 보면 2차전지 관련 주죠. 전구체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E&D,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E&D 같은 경우가 현재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커졌었죠. 작년 3년도, 지난 3년 정도에 매출액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2018년 정도에 매출액 28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회사였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E&D를 관심있어하는 투자자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후에 500억, 그리고 900억 이렇게 크게 대폭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지금 현 시점에서 증권사에서도 작년도 이후에는 크게 다루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 디젤 차량에 부착된 매연 저감장치 시스템은 대다수가 E&D가 제작을 했다, 이런 코멘트를 남긴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말씀해주신 대로 전구체 관련해서 테마를 타고, 재료를 타고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긴 합니다만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봉 주봉상은 괜찮아 보이네요. 기술적으로 봤을 땐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일봉상으로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간, 120선 뚫어내주고 있고 종가 기준까지 여기 이상으로 올라와주게 된다면 향후에는 조금 더 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21선 뚫게 된다면 사실 주봉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최소 3만원에서 3만 5천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차전지가 계속되는 테마로 유지가 좀 되게 된다면 사실 노려볼 만 하겠죠. 그래서 현재 2만 7천 5백원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이 좀 30%라는 점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만약에 E&D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2만 7천 5백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절반은 3만 1천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요. 나머지 비중만 좀 들고 가서 최종 목표가 3만 5천원 정도의 전량 청산하는 이런 계획을 좀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 정책은 여러분들이 내가 비중을 얼마만큼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게 포지션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은 또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투자를 하고 난 이 개별 종목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E&D도 분할 매도 의견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테마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종목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30%는 조금 큰 상황이죠. 그래서 3만 1천원 정도 도달했을 때 지금 들고 계신 비중의 절반 정도를 이익 실현하신 후에 나머지 비중을 또 3만 5천원 목표가까지 끌고 가보자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또 금세 지나가 버려서요.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에게 늘 언제나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공략주가 있죠. 오늘도 종목 상담 보다 보니까 아,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이렇게 매일매일 힘드셔서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제는 그런 고민 없게 든든한 공략주 하나 데리고 가보시죠.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린 대로 음식료 업종에서 종목 하나 선별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실질적인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개선의 효과가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종목은 하이트 진로 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락장에서 많이 보이는 패턴이에요. 내수주, 유통주, 그리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기가 침체돼도 아무리 어려워도 소주 사 먹고, 맥주 사 먹고,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과자 이런 것도 다 사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필수 소비재 성격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이런 효과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 팜가 인상으로 같이 올려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이 오겠구나. 이거를 이제 이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크게 화두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이번 주말에 여기 상권을 한번 돌아보긴 했는데 상권을 돌아보면서 좀 느낀 거는 사실 조금씩 술집이나 이런 삼겹살집 이런 곳들이 사람이 굉장히 북적북적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청라를 샀는데 청라 쫙 주변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권들이 다시 활발해지는 모습들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오프닝 수혜주죠. 실질적인 리오프닝 수혜주이자 말씀드린 대로 상권이 활발하게 되면 우리 소주, 맥주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주 입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업을 보게 되면 아직은 아시겠지만 20년도 실적부터 한번 보게 되면 19년도에 매출액 2조에 영업이익 1000억 정도 나왔던 회사가 어떻게 돼요? 대폭적으로 실적 호전이 되는 게 20년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21년도에도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판가 인상이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두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왜 하이트 진로가 아닌 하이트 진로 홀딩스냐 또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부터 테마가 형성되고 판가 인상이든 재료가 부각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이 좀 낮은 거죠. 그래서 하이트 진로와 조금 다를 겁니다.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면 하이트 진로는 이렇게 좀 유지가 좀 되겠지만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거냐면 지금은 이게 하이트 진로 차트거든요.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대양봉을 한 번씩 올리는 재료성 상승이 좀 나올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장대양봉 하나 올라가버리는 물론 이제 윗골이 달고 빠질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사실 테마성 상승, 재료성 상승에 의해서는 가장 많이 움직일 종목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인 14,250원 정도 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2,8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릴 건데 사실 손절가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절가 12,800원 설정을 좀 해드릴 거고 목표 수익률로는 3%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추후에 혹시나 하이트 진로 홀딩스에 대해서 코멘트나 추후에 좀 궁금하신 것들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박 입장하시면 제가 이슈 나오는 대로 계속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하이트 진로 아니고요. 하이트 진로 홀딩스 받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가인 14,250원에서 매수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대응은 12,800원 선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또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손절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대응 더 궁금하시다 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yang Kanemos hal 엠진